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금적이고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인데 먼저 구할 것을 보라는 말씀이고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인데 먼저 찾을 것을 보라는 말씀이고 또 문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열릴 것인데 먼저 열릴 것을 보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를 먼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담겼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5년 전에 제가 대학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간 대학 현장이 숙명여대였습니다 숙명여대 개강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날 제가 앉았던 책상 밑에 포스트잇 한 장이 딱 붙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띄워서 보니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붙어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기독교 학생이 다른 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붙여 놓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제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연히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포스트잇을 발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좀 난달랐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기를 제가 하나님 무엇을 구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찾기를 원하고 제가 어떠한 문을 두들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구하라는 것은 대학 현장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 받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것은 그 현장을 보검으로 살릴 수 있는 절대의 제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을 두들기라는 것은 현장에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두들기라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심령의 상태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심령의 상태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가장 먼저 나의 심령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믿음의 상태 속에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상태 속에서 기도하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러 나온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저 인간 좀 해결해 주세요 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내 생각과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시합하기 이전에 한 시간 정도 먼저 나와서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풀지 않으면 바로 시합에 들어가면 반드시 부상을 입기 때문에 적절하게 몸을 풀고 난 후에 시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내 심령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지 또 불신앙의 상태인지를 발견하고 그 불신앙의 상태이면 믿음의 상태로 바꾸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도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도 이러한 상황과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이 가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가사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가사가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가사입니다 이 말은 지금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있는 불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불신앙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휘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이전에 혹시 내 마음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불신앙의 상태를 먼저 발견하고 믿음의 상태로 변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기원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절대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였던 우리 한나의 기도가 자세히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처음에 기도했던 것이 결국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이었던 브린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본인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아들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이 없었던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신인의 응답이고 랩런트의 언약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아들을 낳는 응답인데 그 아들이 내 감정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낳는 아들이냐 아니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아들을 낳을 것이냐 그 가정 속에서 누구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발견하시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응답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응답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미래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말씀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것이 뭐냐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의 고백은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순량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나온 말씀이 여우와 이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래의 응답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오늘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 미래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경제를 배우게 하셨고 감옥에 갔을 때 정치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미래 속에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의 응답을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미래의 응답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고등부 사역을 한 3년간 하다가 초등부로 부서를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3년간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쉽게 말해서 말이 잘 통하는 랩런트라고 사역을 하다가 초등부로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맹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할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들은 교회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100% 순종하면서 가야 되니까 초등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저에게는 평생의 사역 속에서 잊지 못할 사역이고 그 사역이 저에게는 많은 응답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속에 반드시 미래의 응답을 준비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 속에 가장 큰 응답을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귀신들린 여정을 치유하고 그 치유한 것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결국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현장 속에 반드시 제자를 준비하셨고 치유할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지역에 힘이 있는 간수장까지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또 오늘 속에서 또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을 성취시키는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셈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또 오늘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셈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